눈이 eşuyor steep 이번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막창배로 제자, 멍어내 gent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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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개장 칼국수를 만들었어요. 아롱사태 이용해서 고기 한가득 넣었어요. 두릅전, 깍두기, 백김치, 배추김치까지 가져왔어요. 밥도 한 숟가락 말아서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된장참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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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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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고추냉이 다 맛있다.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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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고추냉이 많이 들어있다. 와우. 고추냉이 많이 들어있다. 너무 맛있다.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고기랑 같이 먹어야겠다.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기, 소스, 소스, 우유 와아 고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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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오징어 맛있다.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육개장 칼국수에 밥을 말아서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정말 진했어요. 매콤한 육개장에 고소한 두육전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육개장을 좋아하면 집에서 육개장 칼국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도시락입니다. 사이사절이 필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